안녕하세요 뭐 잘 아시는 분은 없겠죠 잘 아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들으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인 신분으로 계속 살아왔다가 이번에 이번 연도에 이제 대한민국 증서를 받은 다음 한국인이 된 첸진허 이제 이름은 전군호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찍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국인이 되기 전에 봉사활동이나 뭐 이 대한민국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계기에 요새 마스크 없으면 차량도 탈 수가 없잖아요 전철이나 버스나 시민분들에게 비상용으로 갖고 가셔서 혹시 혹시나 필요하실 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기획을 해야 하였습니다 어 제 계획 자체가 뭐 마스크를 한 번만 이렇게 배포하고 그리고 끝인 계획은 아니에요 어 인천 지역을 돌면서 이제 아침마다 마스크를 배포할 생각인데 일단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예 저한테도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기로 인해서 제가 마스크를 그 지역마다 인천 지역마다 어 돌릴 생각입니다 시민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지역을 돌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에너지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저도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런 시기에 조금 더 힘내시고 서로 배려하고 또 마스크 잘 챙기셔서 어 다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